지금 뒤에 보시는 이 영상은 지멘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지원하기 위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저희가 생활하는 생활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운송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빌딩 같은 것들 그런 인프라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 세 가지의 큰 틀에 서포트를 하기 위한 컨셉이고 지멘스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 에코시스템을 강조하고 그 에코시스템별로 우리가 적합한 포트폴리오, 즉 산업 분야에서는 인더스트리아 오퍼레이션스 X라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저희가 사는 빌딩 분야에서는 빌딩 X,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에서는 레일리니언트 X라는 크게 세 가지 틀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자연스럽게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그 생태계에 대한 서포트, 그 지원을 저희가 하는 컨셉의 DT 지원 포트폴리오 이름입니다. 저희 브랜드명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고요. X는 교환하다, 그리고 클라우드로 올라가는 X라는 뜻하고 엑셀러레이터 뒤쪽은 가속화하다는 뜻으로 저희가 DT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업하고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큰 틀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